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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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고기는 저거에요. 대구의 아주 유명한 고깃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돼지를 기르고 아들이 고깃집을 하는데 노란 돼지라고 내부에 찾아보시면 나올거에요. 한국 국산 돼지고기 중에 잡냄새가 제일 적은 원가도 다른 고기보다 훨씬 비싼 대파랑 같이 이렇게 올려서 잡수에 올려서 잡수 먹을거에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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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고 계란 참기름 멈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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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